자자 피엠아! 네! 오늘은 도어즈2 너한테 가르쳐 줄 거야 와 도어즈2 너무 재밌겠다 저 같은 상담자는 안 무섭거든요 아니 피엠아 내가 저번에 같이 하자 했더니 뭐 너무 개무서워가지고 못한다며 아 그때는 제가 피곤해서 자러 간 거죠 그러면 오늘은 끝까지 한번 가보자 피엠아 배 200층? 바로 컷 그럼 오늘 200층 깰 때까지 노방 좀? 아니요 그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들어가서 내가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줄게 들어와봐 이게 언제 언제 나온지만 알면 무서울게 하나도 없다니까? 너? 쫄 필요 없어 아 저 안 무서워요 게임인데 뭐가 무서운 거야 구오오오오오호 야 이거 로딩로 개길지 않아? 내가 봤을땐 너는 많이 맞을 것 같아서 você 베이맨드 하나 사고 시작할게 네 저 노래좀 킬게요 노래 킨다고? 네 노래 키면 토어즈를 할 수가 없어 일단 첫번째 라운드에서는 퓨즈를 찾을 buddy centimeters 너가 한번 찾아봐 뭐예요?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지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거요? 이거 먹고 여기 발전기 하나 꽂으면 돼 넣어줘라! 이게 PMI지. 실력 안 죽었잖아. 아 저 안 죽었죠 실력. 그거 잘못 밀면 내가 맞아. 아 저 좀 맞아보고 싶은데. 일로 와볼래? 괜찮아? 피 몇 달았어? 아 확인 확인. 피 달면 이렇게 널 치위를 수 있어 이거 먹으면서. 너는 이제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. 야 가자 가자 가자. 아직까지 어때? 도와줘 2. 안 무서운데요? 오케이. 아직까지 초반 단계니까. 스크래치 어떻게 필요한지 알지? 아니요. 아 스크래치는 이제 네 주변에서 풋습하면 쳐다보면 돼. 그리고 문층수는 기억하며 다녀야돼. 이제 104층. 다음은 105층이지. 자 자 이제부터 어두워. 임胸아 너가 한번 앞장서 볼래? 오오오오! 오오오오. 왜왜왜왜. 왜왜왜왜왜. 피식피식. 아 너가 한번 앞장 서봐. 아 또 피식 소리나요! 어.. 괜찮아 괜찮아. 뭔 소리야? 네? 어 난 소리가 왜 반대로 들리지? 뭐야? 아 이어폰을 반대로 꼈네. 네? 아하. 아니 어차피 소리가 반대로 들리더라. 어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. 여기가 이제 가위방이라 해가지고 이 가위를 얻을 수 있는 곳이야 가위 보이지 가위 이런 상자 같은 거 싹둑싹둑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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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쩌는 거 얻었다 야 빅라이트 어떤데 어떤데 자자 피엠아 너한테 이걸 하사하도록 하겠다 어 감사합니다 야 켜봐 오 계속 켜면 달아요 확실할 때만 켜야 돼 아 깜짝이야 놀라신 거예요? 아니 난 놀라지 않아 피엠아 아직까지 어때? 아이 뭐 무섭진 않네 또 있다 뭐야 이거 우와 뭐야 아니 가위방 왜 이렇게 많아? 원래 가위방이 잘 안 나와 원래 깼는데요? 이 판 깼어 못 깨면 접어야죠 저 빨리 접고 싶다 좋아 좋아 피엠아 아주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에이스야 에이스 피엠아 피엠아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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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옷장이 없는데 어떻게 숨냐 이거? 야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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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난 죽을게 안 돼 괜찮아 나 살 수 있어 피엠아 괜찮아 괜찮아 난 죽지 않아 내 아이템 어디 갔지? 여깄다 피엠아 예 너가 믿음이 지금 안 갈 수도 있는데 이래봐도 툭 깬 사람이야 오케이 여기 뭐예요? 꼭 들어가면 안 되는데? 오오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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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엠아 피엠아 아 내가 어떻게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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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엠아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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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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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어떻게 도망쳐요 아 나 못 와가 있어 뭐야 이거 왜 안 되는데 나 모르겠어 아 나 못 와가 있어 뭐야 이거 피엠아 왔다 피엠아 조졌다 조졌다 나 안 되지 못하겠어요 피엠아 조졌어 왜요? 가자 사실 아무것도 안 나와 지금까지의 여정 어땠어? 나쁘진 않아요 얘 배드워즈 짬밥이 있어서 그런가? 오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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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한거 도망가 아 뭐 온다고요? 안 와 안 와 가자 가자 아 저도 장난인 거 알았어요 하하하하 오오오 안녕 불 켜면 안 돼 라방 앞에서는 왜요? 너 때려 아주 아주 순조로워 순조로워 벌써 116층이야 피엠아 오오 벌써 난이도 하얀 댕뇨 같은데 피엠아 어 원래 하늘에 스키레치 많거든? 아 그 흰색깔 어 근데 이거 하나도 안 나오네? 여기서부터 이제 얘가 나오거든 괴물 아 그 따라오지 않아요? 안 따라 안 따라 쉬프트 누르고 다니면 안 따라오거든? 쉬프트 한번 눌러볼래? 근데 그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제 우리? 나만 따라하면 돼 피엠아? 내 뒤만 졸졸 따라와 저 쉬프트 뗄 것 같아요 쉬프트 안 돼 좀 봤어요 아 아냐 아냐 못 봤지 눈 없어 눈 없어 눈 없어 눈 없다고요? 아 눈 없어 눈 없어 별거 아니네 아주 순조로워 아직까지 피엠아? 잘하는데? 재능 있는데 피엠아? 아 저 잘해요 음 이게 피엠아인가? 야 숨을 준비 야 바로 숨으면 안 돼? 올 때쯤 딱 숨으면 돼 올 때쯤 딱 신호 줘요 오케이 내가 딱 숨을 때 숨어? 지금 지금 지금! 지금 이미지! 와 좋았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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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목표 207 아니야 아니야 못 가요 절대 절대 못 가 207? 그 절대 못 가요 아니 절대는 없어 가자 자 137 어 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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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G 앞에 화면 나면 뒤로 가면 돼 아니 뭐 뭐야 뭐야? 아니 이게 뭔! 방향키만 뒤 앞으로 하면 돼? 뒤? 하하 저 죽었어요 죽었다고? 저 부활할게요 지금 쓰면 돼요 바로? 부활합니다 우와 다음 방이니 혹시? 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어디야 어디야 오오 깜짝이야 어 그래 피엠아 왔구나 곧 이제 시크방이거든? 아 시크방 전에 죽은 건 좀 아쉽긴 하다 아 잠깐만 시크방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자 시크방이 뭐냐 자 시크가 쫓아오거든? 내가 영상 보낼 듯하니까 한번 볼래? 아니 아까도 그 설명을 해주셔야지 제가 하죠 이게 랜덤으로 나오는 거라 어쩔 수가 없었다 내가 위치 알려줄 테니까 파란색 불빛 따라가면 돼? 피엠아 살아야 돼 짱투! 나 무서워 알려주세요 뒤에 괴물이 쫓아온다고요 피엠아 괜찮아? 오른쪽?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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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이야 피엠아? 왼쪽이야 왼쪽? 왔어? 너 죽었니 설마? 아니요 살아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C로 그 그거죠? 아 C가 C가 안티키야? 피엠아 왔어? 네 저 잘하고 있죠 와 이게 PMI? 아 별거 아니네 아 아 이걸 깼다고? PMI 잘하는데? 달려 앞으로 쭉 달리면 돼 아니 이거 왜 있다고 안 말했어요 먼저 가요 앞장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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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랑하는데? 아 손에 땀나요 저 지금 손에 땀나? 야 지금 4개 더 눌러야 되는데 괴물이 있는 저 방으로 가가지고 찾아야 돼 이제 어디로 가요? 여기 안테나 보이지 안테나 이 안테나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거야 싹둑싹둑 어 나이스 와 이걸 준다고? 가자 피엠아 나 따라오면 돼 아 저 안가요 그러면 내가 갔다 올게 너 여기 누르고 있어?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자 하나 찾았다 벌써 하이 너 뭐하니 근데? 안녕하세요 같이 가볼래? 같이요? 내 뒤만 따라오면 돼 네 가고 있어요 피엠아 너 어디 갔어? 피엠아 하이? 다 했어요? 아 좀 남았지 같이가요? 피엠아 나 따라오다가 패닉 와가지고 너 죽어 진짜 같이 가면 안 돼요? 아 같이 가 같이 와 이걸 혼자 하신 거예요? 와 와 와 와 와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몰라 어떻게 도망쳐요 안돼 나 고립됐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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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무슨 문이 있는데요? 와 뒤 찾았어요 347 더하기 5는 피엠아 나 왔어 352 352 피엠아 8 8 8 9 2지 8 9 2지 왜 8 9 2에요? 아 그니까 숫자마다 5를 더하는 거야 아 숫자마다 어 아 나 무서워 일로와 일로와 일로 피엠아 일로와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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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있다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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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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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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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치 피엠아 좋았다 좋았다 이거지 이거지 아 어떤데 짜릿하지 짜릿하네 어 자 자 이제 하나 남았다 피엠아 와 완전 반대에 있네 완전 반대 완전 위 자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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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렀어요 자 뛰면 돼 뒤에 와 나 따라 나 따라 나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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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내려가야 돼 이거 사다리 여기 보이지 앞에 눌러요? 어 2 눌러 2 눌러 사다리 보 그치 내려와 내려와 아 오케이 언제까지 가요 오케이 끝 아 끝 자 자 여기 상점인데 너가 사고싶은 물품 사면돼 너 얼마있어? 내가 사줄게 이거 아 저 필요없어요 어 뭐야 이거 어? 아니 뭐야 아니 왜 두개가 안생기고 얘? 아니 너하고서 죽어 살걸 아 돈 낭비했다 아 많이 왔다 피엠아 벌써 154층이야 이거 야 몇층이었냐 우리 아 157이 아 이래가지고 잘 사야돼 이거 맞아요 이거 158 158같지 오오오 피엠아이 아니 해크 주면서 다 외우잖아요 아니 뭐야 피엠아이 여기 수만있어 여기 수만있어 응 안되죠 여기서 피즈 찾아야돼요? 그 쉬프트 한 번만 눌러도 안 계속 앉아있어 손 떼면 그 일어나는데 찾아뵐게 피즈 거기 가만있어 제가 쉬프트 떼도돼요? 여기 안에서 떼도돼요? 거기 안에서 떼지 말아봐 거기 떼면 너한테 가 될까요 말까요 그 쥐구멍으로 들어온다? 어차피 쥐구멍 아 들어온다고요? 어 들어온다 그럼 떼면 안되겠다 죽어요 아 진짜 죽은거야 잠깐만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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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들어와 못들어와 아하하하 숨을 준비 숨을 준비 어 여기있어요 저 있어요 오케오케 나도 있어 있어 숨을 하면 숨을 해 야 엄부시다 이거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지 숨어요? 아 숨쉬지마 숨쉬지마 지금 아 안돼 나오지마 아 안돼 나와 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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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어? 아 저 잠시 피곤해서 잠 좀 잘게요 아 저 이거 좀 억울해요 아 제가 왜 죽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아 제가 이거 들어갔는데 너무 빨리 들어온거에요 그래갖고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갈라고 했는데 못 들어간대요 아 까비 아 피엠아 아 까비다 거의 다 왔는데 나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와 버려 기다리는거 없어 나같은 삼남대들은 알잖아 뭐야 어 차가x3 어 차가x3 아아악 차가x3 차가x3 아아악 차가x3 어 차가x3 아아아악 야 이거 왜 안놀라가져 이거 와 이거 개효과다 진짜 하여튼 재미있었다 피엠아 다음에 진짜 200층 한번 가보자 피엠아 아 다음에는 무조건 가요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닌데요 아 별거 아니었어? 그럼 지금 고? 농담 농담 자 그러면 끝